고향이자 여전히 많은 플레이어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에란겔을 뉴스테이트에서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트에서 에란겔은 오랜 배틀로얄 경기의 경기와 방치로 인해 일부 파괴된 상태라는 컨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에란겔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기존 비인기 지역을 리밸런싱하고 보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란겔은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2051년에 개척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서 배틀로얄 이외에도 한가지 더 준비한 모드가 있는데요.